다음 소식입니다.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분당금 납부를 거부해온 옥 씨가 최종 기한을 사흘 앞두고 704억 원 전액을 모두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. 국회는 가해 기업과 피해자 간 최종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.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. 13년째 이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옥 씨와 SK케미컬, 애경 등 관련 기업과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날짜를 최종 조율 중인데 현재로서는 오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 유력합니다. 참여자 명단 확정을 위해 막바지 간사협의가 진행 중입니다. 이번 공청회가 주목되는 건 지난해 조정위원회의 한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. 지난해 조정위원이 무산됐던 핵심 사안, 이른바 종국성 논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. 당시 옥 씨와 애경은 종국성 보장, 즉 조정원의 합의에 배보상이 이루어지면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가 환자나 질환에 대해 면책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. 신규 피해자 규모가 현재 해마다 10명도 못 미치는 만큼 보상금 여력을 쌓아두는 걸 전제로 종국성을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피해자 단체마다 입장 차가 큰 게 현실입니다. 입장 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단 한 번에 합의안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무책임한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. 이런 움직임 속에 옥 씨가 2차 분담금을 정격 완납했습니다. 최종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금요일 옥 씨는 분담금 704억 원 전액을 일시해 냈는데 변화의 이유나 배경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앞서 옥 씨의 영국 본사는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쓰기 위해 1,200억 원 넘는 예비금을 쌓아놓고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SBS 보도로 확인돼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이처럼